네 오늘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19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코로나19의 시대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많은 문화와 또 사회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택트 문화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언택트 문화가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개념들이 또 찾아오게 되었냐면 물론 이 언택트 문화가 오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언택트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제는 차박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들도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코트라 리서치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 캠핑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순정으로 캠핑카로 나온 게 아니라 개조를 통해서 캠핑카로 만드는 건데 본고나 포터와 같은 승합차를 가지고서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월에서 10월 사이에만 1529대에서 5618대로 전년 대비 267.4%의 성장을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곧 있으면 출시될 아이오닉의 일렉트로닉 전기자동차 2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친환경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한데 특별한 점은 조수석의 각도가 180도 뒤로 젖혀진다는 거예요 180도 뒤로 완전히 젖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박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SUV뿐만이 아니라 소형 차들도 이 차박의 기분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차박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4달, 5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7살 된 딸이 있고 또 9살이 아니라 9개월 된 둘째가 있습니다 9살이면 큰일 나는데 9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어렵겠죠 6살, 4달, 5달 된 딸이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보통 한 8시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빠르게 가야 8시가 되는 거죠 이제 차박을 떠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도 먹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아니나 다를까 텐트며 짐이며 1박 2일 잠깐 갔다 오는 건데 굉장히 많은 짐들을 거실 한복판에 정돈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차박을 떠났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급하게 햄버거를 사가지고 캠핑가는 기분을 한껏 냈죠 그런데 저희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한 명은 7살이었고 한 명은 그때 당시에 한 4달 혹은 5달 정도 됐던 거예요 조용히 카시트에 타고 가면 되는데 애가 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잠을 안 자고 저희가 계속 이동을 하니까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로 가는 그 시간 내내 이 아이가 계속 깨서 뒷좌석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뭐 달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멋진 바다가 보이는 뷰 뷰를 이제 바라보면서 차를 이제 파킹을 했죠 그때 시간이 한 2시에서 한 3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차박을 하려면 차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터치 텐트를 옆에다가 이제 펴놓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텐트 안으로 제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차량의 내부를 다 이제 정돈하고 뭐 이제 전구도 막 설치하고 막 이불도 막 깔고서 이제 저희 네 식구가 이제 트렁크에 이제 누웠어요 근데 저희가 하필 갔었던 그 시간이 그 달에 가장 추웠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권의 날씨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갔던 딱 그 시즌이 영화권의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태풍에 동반하는 날씨였기 때문에 바다를 마주하고 차량을 파킹했으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겠어요 밖에는 계속 바람이 이제 불어대는 겁니다 밖에 누웠던 이 텐트는 잘 있는가 저는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 텐트가 날아가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실내에서 어찌 됐든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고 너무 늦었으니까 자자 그때까지 저희 딸은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부산하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누웠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공회전 때문에 또 자동차 시동을 켜놓지도 못하는 거죠 이불을 덮었는데 몸은 따뜻한데 입 밖으로는 연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 매트를 또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이 아시죠? 끝까지 다 누워놔도 이게 평평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저는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차박이라는 이 달콤한 판타지에 사로잡혀서 이 아내와 동의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시간까지 너무 마음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감사하다 이 차박이 1박 2일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이 아니고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캠핑카 캠핑카는 아니지만 이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위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을 제가 그 차박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아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캠핑 차량을 가지고 그리고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캠핑 장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 한들 여러분 평생을 주차장과 캠핑장을 전전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또 휴일에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꼭 한마디씩 하죠 아버지가 쇼파에 앉으셔가지고 아 역시 집이 최고야 가서 잘 이제 쉬시다 오셨는데 돈도 많이 쓰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렸는데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쇼파에 앉아서 짐도 정리하지 않으시면서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순간에 일탈이 낭만이 되어지고 또 추억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아갈 집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바울은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집을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임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속적이지 않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멸할 육체를 향해서도 장막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몸이든 혹은 장막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젠가 옮겨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혼례법을 이해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혼이 이루어지기 완전한 혼례가 이루어지기 1년 전쯤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그들의 결혼이 자신들의 의지를 통해서 쌍방 합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부모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그들의 결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죠 당사자의 의지는 전혀 배제된 채 이 가문과 가문의 이익과 혹은 어떤 마음을 또 보고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할 그 나이가 되어서도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확인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당사자들도 만나서 우리도 그 약속에 여전히 동의합니다 라는 이러한 의식의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아 세례와 입교의 관계와 같죠 어린 시절에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가 세례를 받죠 그것을 유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의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성인 전에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세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례가 완전히 성사되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부부지만 현실 부부지만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순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일단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인부들을 불러 모으고 재료들을 모아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내내 그 날만을 고대하면서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붓는 거예요 헌신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마음 아픈 일이었겠죠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그런 영원한 삶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하냐 신부 역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의 필요로 필요한 물품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을 보필해야 할지에 대한 신부 수업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집안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신부의 신랑의 집에 가풍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럼 신랑은 언제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가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오직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그 신부를 맞이하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무지를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역할의 구별되어짐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다 결혼은 아들이 하는 것이었지만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 시점은 오직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신부를 향한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게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묘사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신부가 아니라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은 그동안 신부를 향해서 사용해왔던 헬라오 눈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오 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아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을 통과한 그래서 다시 만난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신랑의 삶에 종속된 신부의 존재에서 아내의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부로서의 이름만이 아닌 모든 제약이 허물어지고 완전한 부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됐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마치 정혼의식을 치르고 떨어져 있는 이 1년의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거룩과 순결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아버지 집에 예비된 처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1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과 순결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 붙여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덧입다 덧입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헬라어 동사인 에펜디오마이라는 단어로 겉옷 위에 또 다른 겉옷을 겹쳐서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사도바울은 왜 입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덧입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대적하기 위한 사도바울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도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로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이원론이 사회의 모든 저변에 기생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저급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식과 지혜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을 추구하는 이데아라는 그 영역에 도달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선제하시는 로고스, 선제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 철학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통해서 신을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급한 존재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제하신 로고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급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장막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썩어 없어져버릴 소마 그 흙을 담보로 하고 있는 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이야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우리가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데미우르고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가장 저급한 신에게 불려진 호칭이었어요 육체를 관장하는 신 이 지상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향해서 그렇게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개념 역시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저급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오직 영을 통해서만 그들은 그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적 부활의 원리는 육신을 배제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않다 오히려 육신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지 않을 것이 이 썩을 것 위에 덧립혀짐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무작정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근거 위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이신 말씀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의 평생의 싸움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 진리위에 진리라는 토대 위에 세워가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싸움을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바울의 덧립다라는 두 번째 개념은 아마도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 흔적들이 종말의 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지나온 흔적 위에 영광의 옷으로 덧립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현재의 고난이 없이는 미래의 영광을 얻는 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흔적 위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이 바울의 표현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탄식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길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하는 목마름에 대해서 탄식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탄식하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주님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환란 혹은 고난의 부정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란이나 혹은 고난에 대한 프리패스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여기며 이 땅에서 그 주님 보기를 갈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만큼 그 짐의 무게는 무거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한 소개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이 짊어진 짐의 무게였다는 것이죠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짐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킴받아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 내면에 있는 소리 그리고 연약함을 비워내고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도 짊어지고 넉넉히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1절에서 4절 사도바울이 고백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성령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이 뭔가요? 보증을 잘못 쓰면 가문이 망하는 일들이 있죠 함부로 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고난이나 염려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별로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는데 저희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명절 음식이 어제 굉장히 많이 집으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을 안 간지 한 1년 반 정도가 돼서 유일한 말벗이 엄마랑 저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내한테 먼저 저희 딸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멘이 뭐야? 아멘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은 믿는다는 거야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거야 아, 그래? 저희 딸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는 아내가 아니라 저에게 물어봐요 저를 좀 더 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질문을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왜 아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어린아이의 질문입니다 왜 아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하이도 아빠한테 실수를 하면 말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 그럼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서 그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더니 저희 딸이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 대언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대언은 대신 전달해 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중심에 서서 대신 전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도 하시는 역할이 있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열국이 만들어지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3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 하반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의 번역번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분리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앞서 말한 정혼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혼례가 완전히 성사될 때까지는 그 둘은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실제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그들의 결혼을 체감하게 해줄 만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만우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 어떤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지 가치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사에서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수환을 통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마 세상이 떠들썩했겠죠 입을 가진 사람들마다 저마다 잊지도 않은 가짜뉴스와 찌라시들을 통해서 여론을 흔들고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한탄하며 저주하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불현듯 카메라 인글이 한 사람을 포커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이사야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이 지상세계 전체에 운영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을 메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대 권력자였던 우시아 왕이 죽어서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온 땅에 충만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현실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 있음을 믿는 것이 현실입니까? 한 시대를 비추고 있는 두 개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개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단절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개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없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0일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작업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왜 여러분 교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순간 속에도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줌을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독하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려운 상태보다 더 나은 상황을 갈망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심중히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예수의 부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신이 주님께로 옮겨져서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길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이 편이 자신에게는 유익했겠죠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주님께 옮겨지는 것이 베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바울에게 지금 바라는 딱 한 가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장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신의 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유일한 과업이었고 남겨진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던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마리아였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비싼 향유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옥합은 향수를 담은 병을 의미해요 당시에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문화를 보면 몸을 파는 여인들은 목에 걸어둔 이 펜던트에 향수를 소량만큼 집어넣어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옥합 전부를 깨트렸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낯선 남자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 마가 봉 14장 9전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하나였던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망의 메시지, 책망의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구나 이것은 명실상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실상이 전혀 들어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삶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름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으세요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깨트린 옥합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향기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옥합을 깨트릴 때 비로소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발을 씻길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리아가 했었던 이 모습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평생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전체 단락을 끝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심판대 베마라는 헬라우 단어는 사도바울 당시에 공개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 그분의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공개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베마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는 소위 의식의 흐름대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바빠지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방어기제와 같은 현상인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 억암은 좋죠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개인의 주체성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멈추겠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인식하기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의식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을 캐치해내는 사람들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식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자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이 헬라워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로 건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내듯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낚시대를 가지고 건져내지 않으면 그 바다에 고기가 얼마가 되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바다 이 인생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세시대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오래 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허무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건져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써내려간 이 삶의 흔적만이 건져낸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주는 이미지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좋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마을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심판은 단순히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향키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듭 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성공합시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와갑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장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신하신 그 주님의 부르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나님 유한한 이 땅에 하나님 장막 가운데 평생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붙들시고 온전히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가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단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여서 그 심의 엘리어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실속의 가치를 우리가 넉넉히 능히 포기해낼 수 있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생의 장막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고난의 문제 하나님 절망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낭만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뒷걸음질 칠 때가 있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절망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 왕이 죽던 그의 성전 가운데 열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거로가신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이 현실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하나님 절망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현실이 되고 유일한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인생의 장막집 가운데 우리가 고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못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고난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모든 낭망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주님의 그 통치만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유일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어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마게 되어질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죄와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궈낸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있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개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키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바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생하며 무엇을 우리가 흥절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매매들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인생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걸고 벗은 자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숭성된 조건소 네가 믿음을 다했구나 정말 신실한 거로 그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나에게로 왔구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마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벗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평생을 우리가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방안키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큰 영원의 박수 올려드립시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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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